안녕하세요. 전 여러분들께 자긍전을 쓰여드릴 청소년사 김가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대왕팀에 거쳐왔던 자긍전입니다. 자긍전은 흥선대왕군이 조대비인 신정왕후를 위하여 지은 정강입니다. 흥선대왕군은 왜 조대비를 위하여 자긍전을 지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대비가 흥선대왕군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흥선대왕군의 아들인 고종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종이 죽고 왕이 될 사람이 없자 당시 신문이 높았던 조대비가 고종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흥선대왕군이 조대비를 위하여 자긍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자긍전의 자경은 원래 있었던 정강에서 떠온 이름인데 어른에게 효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긍전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보강당, 동쪽에는 청연료가 있습니다. 보강당은 바닥에 온돌로 되어있기 때문에 따뜻함으로 겨울에 사용되었고 청연료는 땅에서 바닥을 띄운 형식인 루 형식이므로 시원하여 여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북궁에서 가장 유명한 굴뚝에 보러 이동하시겠습니다. 이것은 경북궁에서 가장 유명한 굴뚝인 식장생 굴뚝입니다. 굴뚝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굴뚝이를 보시면 진모양처럼 생긴 검은색 영가가 있습니다. 영가에서는 영기가 빠져나오는데 영가가 10개이므로 10개의 방과 방이 온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장생 굴뚝은 식장생이 있어 식장생 굴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식장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식장생은 해, 산, 물, 돌, 소나무, 구름, 거북, 학, 불로초, 사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식장생들은 오래 사는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왕 대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굴뚝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뚝 밑에 쪽에 보시면 괴물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는 병궁이 목조업물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약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굴뚝 옆쪽으로 이동하시면 해마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박쥐입니다. 박쥐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아름다운 꽃담을 보러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장생의 꽃담입니다. 꽃담에는 매화, 검춘, 석류 등 다양한 꽃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중 씨가 많은 석류는 씨가 많아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무늬들이 있는데 얼음이 깨진 것 같은 이 무늬는 왜 이 꽃담에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무늬를 빅렬무늬라고 하는데 견목궁에는 목조감물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하고자 이 빅렬무늬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저의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해설에 의해서 감사합니다.